저에게 친하게 지내던 군대 동기가 있습니다. 오늘 그 친구랑 오랜만에 같이 밥을 먹게 됐는데요. 굉장히 설레이네요. 많이 변했을까요? 안녕. 어이. 어이 누구. 나야 나. 어 누구지 제가. 아 기억력이 오늘 잔 좋아가지고. 어머 얼른 방금 얘 나 기억 못하는 거 봐. 난이 단짝. 단짝? 아 초등학교 단짝 미영이. 아니 군대 단짝 장도팔이. 도팔이 에이 거짓말하지 마세요. 군대 주특기. 소총수 1111. 도수체조 8번.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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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곱. 군가 전우 일발 장전. 하앟. 교래에 눈눔한 어둘로 태어나 조국을 지킨 도팔아. 야 양세찬이. 야 야 ihr KNOW. 야 망닫다. 야 양세찬이. 야 진짜. 어때. 나 많이 변했지. 위에 볼륨은 싹 키우고 밑에 볼륨은 싹 다 죽여버렸어. 나 그리고 이름도 바꿨잖아. 뭐라고? 장도연으로. 장도연? 야 그냥 넌 장도팔이야. 너 옛날하고 그대로 있어. 무슨 장도연이야 네가. 사람들이 내 입술 보고 뭐라 그러는지 아니? 뭐라 그랬는데? 키스를 부르는 입술이랜다. 세상에. 어? 이거 좀 봐라 입술. 야 그냥 닭똥집 같아. 이게 무슨 키스를 부르는 입술이야 이게. 이래도? 니가 여자로 보여 널 하나부터 열까지 다 내 맘을 놓고기엔 충분해. 어서 까불어. 어서 까불어. 어서 까불어. 주문하시겠습니까? 저는 커플 A 세트로 주시고요. 야 무슨 커플이야 말같이 딴 소리라고. 어 듣지 마시고 샐러드는 저기 발사믹 드레싱으로 주시고 오빠 그리고 프렌치 후라이 이거 서비스로 주시면 안 돼요? 아 제가 알바라 서비스 좀 힘들 것 같아요. 죄송합니다. 오빠 나 이거 서비스 안 주면은 나가또 나가또 삔 또 나가또. 아 그러면 제가 사장님 몰래 하나 갖다 드릴게요. 나도 사장님 몰래 할 얘기 있는데 오빠 잠깐만요. 뭔 얘기 하시려고. 티비에요. 저기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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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휴. 그래가지고 나 왜 불렀냐. 아 저기 얘 나 사실 뮤지컬 오디션 보려고 준비하고 있거든. 오디션? 니가 무슨 오디션이야. 어머 선생님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. 기억 안 나. 우리 부대에 위문열차 왔을 때. 원미연 누나 공연때 내가 올라가가지고 저기 포상효과 받았잖아. 아 그때 사바구이 받은 거? 그래 그래. 그때 기가 막혔지. 그래 니가 좀 봐줬으면 좋겠어. 아 그래? 어 준비 좀 했구나. 그래 한 번 보자. 어우 잘하네. 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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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 야 야 이거 난 도저히 못 보겠다 이거는. 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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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 야 깜짝이야. 밑에 건 드러내야겠다 이거. 야 뒤에 건 싹 날려. 어 뒤에 건 날리고 봐야겠다 이거. 야 이거야. 아휴 아휴 아휴. 와 이게 뭐지 일이야 진짜. 아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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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가 여자로 보여. 널 하나부터 열까지 다. 내 맘을 놓기기. 아휴. 아휴. 야 야. 아휴. 야. 아휴. 어디서. 어디서 눈빛을 시가. 야 너. 야 너 자식아. 어 너 아무리 그래도. 내가 막 어딨니. 너 아휴. 너 그래도 어. 너. 자꾸나 포괴될 거다. 야 이거 그냥. 야 의자인데 누가. 야 이 자식아 나중에 돌려줄 거야. 아휴 진짜 내가 별일이 났다 진짜. 아휴 진짜. 아휴 진짜. 여보세요. 어. 아 친구 만났어. 아 누구 누구야. 아 걔 있잖아. 장도. 연. 저에게는 친한 친구이자 군대동기인 양세찬이가 있습니다. 근데 전 사실. 제대하고. 동사무소에서 등본 떼면서. 필요 없는 것도 싹 다 떼버렸거든요. 근데 이 자식은 자꾸 저한테 장도팔이래요. 오늘 1박 2일로 여행을 왔으니까. 제대로 된 장도연의 모습을 보여주려고요. 아휴. 야 장도팔. 야 장도팔. 아휴. 양세찬이. 야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진짜. 아휴 왔구만. 야 뭐야. 얘들 왜 안 와. 어 저기 오다 죽었어. 뭐라고. 웃겨 죽겠다고 하더니 진짜 죽은 거 있지. 야 너 설마 또 나랑 1박 2일로 놀러오려고 너 거짓말한 거야 나한테. 아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. 아이 거짓말했네. 아이 진짜. 거짓말이야. 예약하신 분들인가. 장도연 씨. 네. 신혼부부야. 오 무슨 일. 아이 딱 봐도 신혼부부. 연인 뭐 이런 거네. 오 무슨 일이야. 저기 말이야 우리 캠핑장은 다른 게 없어요. 가족 동반이 많이 와가지고 조용히 해주고. 연인들끼리 오면 심한 애정 행각 이런 거 있지. 이런 것만 안 하면 돼. 응. 꼭 좀 지켜줘. 재밌게 놔줘. 아니 무슨 소리 하고 있어.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. 빨리 쥐야 끌어. 옮기면 그냥 캠핑하고 올게. 아휴. 편한 옷 좀 갈아입어야겠다. 그래. 아휴. 자. 야야야야야. 왜. 아이씨 도째밟으면 어떻게 해. 아이 기분이 안 돼 있어. 알면 어떡해 털면 되지. 못 털어. 아이씨. 야 너 상추나 그런 거 싸운 거야. 양세찬이. 왜. 나 옷 갈아입을 거야. 어려운데 지금 나한테 걸 왜 이렇게 그러는 거야. 양세찬이. 너 막 보고 그러지 말아. 뭐 하는 거야 짜증나게 진짜. 양세찬이. 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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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. 아이. 아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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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장도팔. 야 고기 어떻게 먹을까. 어. 자기야. 야 고기를. 야 장도팔도 뭐야. 야. 오늘을 기다렸어. 이런 밤이 오기를. 어디서 수사 버리고 있어 진짜. 뻥댕하고 있어. 가물고 있어 진짜. 아휴. 아휴 됐어 됐어. 말을 말아요 정말. 아휴 됐어. 야 저기 뭐야. 저기 수시란 거 어디 있어. 숯. 어머 선생님 나. 숯 깜빡했는데. 이거 봐 이거 봐. 아휴. 정신몰이 하고는 진짜. 기다려다 갖고 올 테니까. 아휴 진짜. 아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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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요. 제가 그. 고기는 많이 갖고 왔는데. 쌈을 좀 안 갖고 와서. 내가 좀. 쌈 좀. 드릴 수 있을까요. 잠시만요. 아니. 지금 쌈이 많으니까. 물기만 좀 털어가지고. 저 바로 갖다 드릴게요. 아 참. 아휴. 별빛이 내린다. 샤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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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쁘다. 아름다워. 샤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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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! 뼛불이 된 거야! 포트를 팥지 말라고! 정신물이가 없어요 진짜! 죽일까 진짜! 아휴 진짜! 아휴 진간! 야 너를 모른 남자랑 그렇게 껴안고 있으면 어떡해! 아휴 진짜! 뭐야? 질투하냐? 어? 아니 뭘 질투야? 아니 질투하네! 아니 하지마! 아니 질투하네! 아니 하지마! 아니 질투하네! 아니 하지마! 아니 하지마! 아니 하지마! 아니 하지마! 아니 하지마! 어휴 진짜! 어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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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젊은 사람들 그렇게 얘기했는데 말이야 어? 내가 애정 행을 하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? 그 나와봐 그 사람! 이 사람 정말! 어? 조용조용히 하라고! 어? 난! 양세찬이한테 저 맞았고! 아휴! 얼굴에서 고기 냄새 나고! 최악이고! 차라리 유상무가 나왔고! 진치고! 에라이! 아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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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휴!